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신법 시간입니다. 저희 과목은 2차 과목이고요. 2차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총 24문제가 기출이 됩니다. 2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테마를 40개를 준비했으니까 테마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 점수 맞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테마별로 하나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번입니다. 테마 첫 번째의 경우 지번부터 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지번의 경우는 출제가 상당히 많은 출제가 됐습니다. 언제고 또 나올 부분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실력을 올리실 부분이고요. 지번이란 것은 뜻이 무엇이냐. 지번이란 것은 정의가 필지별로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를 지번이란 말 씁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주어지듯이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란 말 쓰는데 지번이란 것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란 말 사용을 하고 우리가 번지란 말 쓰는데 번지란 것은 주소, 장소가 번지란 말 쓰는 것이며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란 표현으로써 토지마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번을 구성할 당시에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지번의 구성 같은 경우는 먼저 기본 원칙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번의 경우는 10번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또는 10에 1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 임야대장, 임야대의 경우는 지번에 산자가 붙으니까 산 10번 또는 산 11번에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갖는 것이 지번의 표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번은 그래서 원칙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대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지번의 구성입니다. 구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을 합니다. 제가 짝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짝대기란 말 썼습니다.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하고 읽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짝대기로 표시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읽어라 이렇게 구별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하기를 본본과 부본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표시라는 것은 짝대기로 하는 것이고 의의는 읽을 때이니까 표시할 때와 읽을 때를 나눠서 두 개를 세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부여 단위별로 따져갑니다. 지번의 부여기준은 지적소관층에서 북서기본법을 통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번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북서기본원칙을 통해서 부여하다 보니까 순서가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부여하되 부여기관은 지적소관층에서 부여하며 단위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토지 등이 있을 경우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나씩 대부분 다 암기를 좀 하실 부분인데 먼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시의 경우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지금부터 대부분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해당 지번 부여 지역 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뜻은 이렇게 해서 서해안은 이만큼 매립한 토지가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부여할 당시에는 이 토지 지번 부여는 먼저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한 토지가 어떤 게 있느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지번이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더라. 전부 다 본번으로 인접지가 세 필지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이때는 가장 빠른 지번 5번이 기준이 되면서 5에 1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5에 1을 부여했을 경우에 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느냐 당연히 5에 1번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번은 존재하지 않고 5번 토지 옆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위치 파악 가능함으로 이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9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의 경우는 다만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3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부여 하의한다가 아니라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예외가 3가지 따라 보는데 첫 번째 경우는 대상 토지가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을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쭉 지번이 뭐 이게 예를 들어 7번 돌아와서 여기가 제일 마지막 번호 700번이라는 최종 지번이 부여가 된 경우 이 지역의 제일 마지막 지번이 70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뭐 7번, 8번 계속 돌아가겠지 지번이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700번까지 왔다가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럴 경우에 이 토지 지번 부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원칙은 5회 1번 주는 것을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이 700번이라는 경우는 사용 안 한 번호가 701번을 사용 안 했으니까 이 땅은 701번 줄 수도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701번을 준 경우와 5회를 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5회를 준 경우도 5번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토지 위치 파악 가능합니다. 그럼 701번의 경우도 700번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좋은 점은 어떤 게 좋은 것이냐 표기가 훨씬 더 본번이 깨끗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물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쉬워지느냐 바닷가 한 가운데에 조그마한 섬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섬이 발견된 경우에 섬도 등록을 해 줘야 돼요. 등록을 하는데 인접지가 멀리 떨어져서 부본이 불합리합니다. 이럴 때는 본번만 줄 수도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본번만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짐으로 예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본이 원칙이 돼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세 가지가 있다라. 하나가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 두 번째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본이 불합리한 경우, 세 번째가 여러 필지의 경우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가 발생하므로 이거 잘 정리해서 세분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의 경우 시험 지문상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분할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할 때 분할의 경우는 원칙은 분할 후 하나의 필지의 경우는 분할되기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집원 그대로 부여하게 돼 있고 하나를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집원 부여할 때는 이때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울 것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외우고 넘어가시는 것이 유령이에요. 이 말 뜻은 필지가 하나가 있다 가정합니다. 10번 토지에 있다 가정할 경우에 10번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하나는 옛날처럼 그대로 줘야 되니까 10번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주고 이 토지가 부번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나머지 소지는 10에 1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반 또 쭉이게 되면 10번 옛날처럼 그대로 줄 것이고 이 안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이냐를 따져가는데 최종 부번은 10에 1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 번호가 10에 2가 되어서 10에 2로 가는 것이고 또 분할하게 되면 10에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본번은 건들지 않습니다. 본번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10에 1, 10에 2, 10에 3, 10에 4에서 부번을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부른 것이니까 잘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해서 좋은 점이란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옛날 지번 10번은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니까 10번 지번은 이 안에 어딘가 있다고 해서 위치 파악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나쁜 점은 10에 1, 10에 2, 10에 3 가다 보니까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부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나쁜 점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옛날 지번 10번은 끝까지 가지고 가니까 위치 파악은 가능하도록 좋은 장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분할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은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 분할할 경우에 필지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에다가 옛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북서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금방 설명드릴 때 이렇게 10번을 둘러 쪼개게 되면 10과 10의 1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10번 땅을 분할을 하는데 10번 토지 안에 건물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10번을 딱 분할하게 되면 이 땅에다가 원칙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이 있게 되면 이 땅에다가 옛날 전 지번 10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돼 있고 여기는 10의 1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방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부여하도록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에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부여하여야 한다 의무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는 이유는 여기다 10번을 주고 10회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다 10번을 주게 되면 종준에 있던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는 지번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 처리가 간소가 되니까 이렇게 쓰도록 예외가 만들어지므로 분할의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분할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이거 잘 파악해서 세번을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에요. 합병하는 경우는 이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선순위의 개념이란 것은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도 합병을 하더라 이렇게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지번이 되면서 6번 지번과 7번 지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결번. 결번이 발생한 경우에 이 결번이란 걸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결번 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성 차이점이고 어쨌든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 지번으로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 사례가 예를 들어 이번 5회 1번이 있고 6회 1번이 있고 7회 1번이 있더라 전부 다 9번이 합병되는 경우도 가장 빠른 지번, 선순위 지번이 지번이어서 5회 1로 지번이 결정이 되면서 전부 다 결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따져보자고요. 이번에는 5회 1번이 있고 6회 1번이 있고 11번하고 12번 정도 이렇게 4필차 합병이 들어가다가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합병이 될 경우에 어떤 지번이 빠른 것이냐 물어봤을 때에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따라갑니다. 합병 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을 지번으로 한다 해서 이것도 이제 그럼 이렇게 4필차 합병할 경우에 부번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본번 중 빠른 본번, 11번에 지번이 되면서 지번이 결정되는 것이 선순위의 모델이니까 이 세 가지 모델을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인데 예외 규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이천 집안을 합병 집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이때는 그 집안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해서 의무가 따로 나옵니다. 주거 사무실이란 것은 분할할 때 한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번 나오는데 분할할 때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의무적으로 우선부여가 들어갑니다. 근데 합병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무상 똑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는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신청했을 때 부여하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차이점입니다. 한번 틀려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지번이 몇 번이 될까요? 당연히 5번이 결정이 되겠죠. 선순위 지번이니까. 근데 문제는 5, 6, 7 합병을 하는데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병 후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몇 번이 됩니까? 7번 아닙니다. 합병할 때 선순위 지번 5번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순위 지번 쓰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선순위가 원칙이 됩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해서 이 토지를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때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7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뀌는 거예요. 합병하는 경우는 무조건 건물이 있다고 그 토지 지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란 말이 붙어있으니 조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 원칙이니까 5번이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제 토지 소유자 건축물이 존재해서 건축물을 유치한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할 때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의무로 가겠지만 신청이 없을 경우는 선순위니까 꼭 비교하시되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아, 분할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제가 말 잘못했어요. 직권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구와 사무실 2번 나올 때 분할할 때와 합병할 때 비교해서 3번 하셔야 됩니다. 주구와 사무실 몇 번 나오더라? 두 번 나와요. 분할할 때 한 번, 합병할 때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부여가 들어가겠지만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을 해야지 부여가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참고를 해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인데 도시개발 사업 등그를 경우에 등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표현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그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통칭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토지가 다 뒤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토지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게 해서 측량한다 해서 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 측량하는 경우를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구역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토지가 깨끗해지는 만큼 집원도 깨끗하게 쓰겠다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의 일관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집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원칙부터 보게 되면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종전 집원이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을 때 어떤 것만 쓰느냐. 본번만 쓰겠다가 원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 이렇게 존재한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골 땅이 5번 땅, 6번 땅, 7번 땅, 5회 1번, 6회 1번, 7회 1번 이렇게 필지가 있다 가정을 합니다. 이런 땅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구역을 정리한 다음에 도로를 뚫은 상태에서 구역 정리가 딱 끝났을 경우에 도로를 뺀 상태에서 이토리 집원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럴 경우 집원 부여는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 부여하더라. 종전 집원이 6개가 있을 경우에 깨끗한 번호가 본번이니까 5번하고 6번하고 7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3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 9번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번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9번은 전부 다 결번 처리되면서 집원이 없어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본번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본번이라 할지라도 본번도 제외되는 본번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본번이지만 이 집원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외시키는데 첫 번째 경우 지적확정식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준의 집원과 안에 그 다음에 지적확정식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이 있을 때 이 집원 사용할 수 없다가 됩니다. 사업시행정 안에도 예를 들어서 5번이라는 집원이 있고 밖에도 5번이 있을 경우에 집원이 겹쳐버렸습니다.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이때를 중번이 발생했다고 불러요. 그럼 하나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없어지는데 사업을 시행한 지역 밖에는 토지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라고 놔둡니다. 안에서 이 집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안과 밖에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지회되므로 하나 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것은 지적확정식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에 있는 집원 경계에 걸친 집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효가 됩니다. 이 말 뜻은 5, 6, 7 중에서 안과 밖에 있는 거 5번 빼버리고 나니까 6, 7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번 토지가 이게 하나의 필지예요. 하나의 필지가 일부가 사업시행에 포함돼 버린 겁니다. 사업시행 안과 밖에 토지가 걸쳐버리게 되면 이 토지는 1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서 밖에 사업시행 안 했으니까 7번 그냥 쓰라고 주고서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밖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에서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외가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전지번 중 본번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 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이 존재할 경우에 이 지번 사용할 수 없다. 제외되는 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제외되는 것은 사업시행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두 개를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외의 의정은 버릴지만 다 버리고 나니까 지번이 모자르게 됩니다. 모자라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에서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지번의 수 부여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았느냐? 한 개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여기는 몇 개예요? 도로 빼고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럼 어디 가도 적은가요? 종전지번이 더 훨씬 적죠? 이 말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게 된 경우 지번을 메꿔야 될 때 어떻게 메꿀 것이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예외로 따라 붙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블럭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 번에서 두 번을 부여할 수도 있더라. 다른 말로 블럭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 말 뜻은 블럭식이란 것은 지번이 아예 부족하게 됐으니까 이쪽을 1블럭 지정을 하고 밑에를 2블럭 지정을 합니다. 블럭 지정한 다음에 1블럭에 1, 1블럭에 2, 1블럭에 3, 2블럭에 1, 2블럭에 2, 2블럭에 3 이렇게 부여하듯이 번은 상당히 깨끗하게 부여가 되니까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가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해당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상에 만들어지므로 아까 우리 지번이 700번이 제일 마지막 지번일 경우에 701, 702, 703일 부여해도 관계될 것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원칙 예외 규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되 본번도 사용할 수 없는 본번이 두 개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제외시키고 정기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도록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이때는 예외가 만들어지면서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최종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지니까 예외까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 두 개가 끝났을 경우에 이 두 개의 방법을 이제 준용을 통해서 지번을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준용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번 출시했는데 자, 준용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출시 지역이랑 똑같이 지번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지번 부여할 때 이때 지번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기수문제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번은 전체가 중요하니까 지번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꼭 해놓고 넘어가시고 자, 준용 규정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의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원부여 신청을 미리 할 때는 집원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준공 전에 집원을 미리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또 뭘 따로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집원을 미리 부여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집원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원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해놓고 넘어가시되 출제를 가장 많이 한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출제가 가장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시되 뭐 저보고 찝으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이 네 군데에서 집원이 참 잘 나오니까 꼭 암기지 마시고 공부를 해놓고 넘어가시면은 기출문제 풀을 때 또는 우리 본과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집원의 경우는 우리가 교재를 구입하셔서 뭐 OX문제가 쭉 나옵니다. OX문제 같은 경우가 쭉 나오니까 OX문제나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은 문제에 충분히 내용과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테마별로 문제가 지문을 꼭 이렇게 아래를 넣어놨으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서 해서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부분 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 이해하시고 꼭 확인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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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